오늘의 본격적인 주작일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왜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쫓겨났어요? 유대인들이 쫓겨난 건데요. 그래서 이른바 디아스포라가 시작이 됐는데 로마 제국에 저항을 하다가 로마 제국이 더 이상 유대인들을 가난한 땅, 당시 가난한 땅이죠. 그래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 유럽으로 노예로 끌고 왔어요. 그래서 2000년 전부터 원래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상당수가 유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약간 무주공산이 된 땅에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산 것은 팩트예요. 그걸 디아스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뭐냐면 유럽에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박해를 받은 건 팩트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럽인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딱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게 만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라고 유럽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기독교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아. 가자지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가자지구.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랑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는 지중해에 있는 땅인데 폭이 5km 남북으로 한 40km. 얼마 안 되네요. 굉장히 좁은 땅에 무려 230만 명이 몰려 살고 있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라는 거는 다 봉쇄가 돼서 그렇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높이 8m의 콘크리트 장벽이 쳐져 있고 앞에는 지중해거든요.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해상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이 5km에 40km 남북이 좁은 땅에 23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것은 인구밀도 세계 1위라고 하죠. 네. 그런데 이스라엘 인지를 석방하지 않으면 물도 전기도 다 지금 끊기잖아요. 병원도 이제 멈추는 그런 거면 민간인들은 피해가 너무 참혹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가자지구에 있는 발전소가 하나가 유일한데 지금 거기에 연료가 다 떨어진 상태고 지금 전기와 여러 가지 상수도를 거의 이스라엘에 의존하고 있는데 거의 다 끊었다고 하죠. 도피할 방법 이렇게 대피시킬 방법이 전혀 없나요? 일단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은 장벽에 갇혀서 못 나옵니다. 앞에는 또 지중해인데 거기는 또 이스라엘 해군이 막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럼 이게 어디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그냥 자치구죠. 자치구. 공식적으로는 이스라엘 소속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죠. 네. 팔레스타인 땅은 팔레스타인 거예요. 유대인 거예요? 이거 이게 이제 분쟁의 시작인데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유대인들이 쫓겨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중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원래 우리 땅이니까 땅 내놔라. 지금 여기 sbs가 목동에 있잖아요. 2000년 전이면 고구려가 주몽이 고구려 건국한다 만다 그때였거든요. 2000년 동안 쭉 저희가 목동 sbs 옆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2000년 후에 주몽의 후회가 나타나가지고 2000년 전에 원래 우리 땅이야. 우리 시조가 여기 살던 주몽이거든. 땅 내놔. 이게 애매모호해져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가 가네요. 제가 그건 설명 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군요. 어찌 됐거나 제일 피해는 민간인들이죠. 맞아요. 임재영 씨도 민간인들은 무슨 죄가 있나요 하셨고 김미영 씨 전쟁은 일어나지 정말 안아야 됩니다. 전쟁은 정말 피해야 됩니다. 지금 확전 때문에 다들 또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천4 나왔네 김보혜 씨 전쟁 너무 슬퍼요 하셨는데 밀폐용기 세트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식 편의점 썸김 선생님 때문에 그래도 대충 중요한 거를 이렇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전쟁 빨리 끝내야 되겠죠. 또 일주일 기다릴게요. 감사합니다.